역시 조건부 컴파일, if not define, and if 라고 해서 if not define, and if 이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매크로명이 정의되어 있지 않을 때 이 문장을 컴파일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f not define, and if 꼭 오고요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소스 파일이 많고 이럴 때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서는 별로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c 파일, 헤더 파일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당장은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있으니까 한번 잠깐 얘기하면 undefined 있고, 에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필요는 없는데 undefined은 원래 define 되어 있던 애가 원래 이제 1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10이 들어가겠죠 sharp undefined 하게 되면 이제 이 define을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이즈를 20으로 다시 define 해서 하게 되면 20이 나오겠죠 뭐 이런 거 쓸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 다음에 sharp error는 컴파일 동안 에러가 발생하면 컴파일 작업을 중단하고 샵 명령어 명령에 행번호와 파일 이름을 포함하는 시스템 정보와 함께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라 이런 것이 되겠고요 여기 샵 에러, 여기 지금 에러가 났을 때는 샵 에러에서 이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샵 라인은 컴파일 할 때 행번호, 파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자 라인을 백번째 라인,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line.c 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해보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소스를 그대로 타이핑해서 지금 요만큼 그 다음에 이제 가로, return용 하고 가로 닫아야겠죠 해보면 실제로 이제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났는데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났는데 거기에 지금 여섯 번째 줄이잖아요 여섯 번째 줄인데 거기에 그 다음에 파일 이름도 ch5, 여러분들은 다르겠지만 ch5.c일 텐데 그게 결국 에러 메시지가 나올 때는 여기 이제 라인이거든요 네 번째 라인에 이런 에러가 났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샵 에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전철의 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쭉 보면 전철의 기 중에서 샵 디파인 뭐 했고요 샵 인클로드 이 두 개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초보 때는 쓸 일이 없겠고 이것도 표준이 아니고 이것도 오히려 이게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한 번만 같은 헤더 파일을 한 번만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고 이런 스캔 F나 이런 데 뜨는 에러를 무시해라 이런 거고 이제 두 개가 나왔네요 두 개가 남았네요 이것도 이제 거의 여러분들은 쓸 일이 없을 거에요 샵으로 샵이 있는 애가 있고 샵이 두 개가 있는 애가 있고요 샵은 스트링 피케이션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하고 샵 샵은 토큰 페이스팅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네들도 뭐 쓸 일이 여러분들이 없지만 잠깐 예제 하나만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 보면 지금 한이 %s로 해서 문자열이죠 여기 주력하면 당연히 한이 나오겠죠 한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샵은 뭐냐면 이 stii 이 ii를 매개변수 ii를 문자열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ii에 im이 들어가 있죠 얘가 지금 im이 되는 꼴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바꿔버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이제 그거를 샵 샵이라고 얘기하고 이 샵으로 쓰는 거고요 이 샵을 문자로 만드는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스트링 피케이션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쓸 일은 없을 거 같아요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샵이 두 개짜리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처음에 cn1 배울 때 재밌어 가지고 장난을 많이 셨던 건데 그야말로 장난이지 쓸 일은 없을 거에요 여러분들이 당장 자 뭐냐면 지금 샵을 여기다 이렇게 두 개를 해 놨네요 여기도 두 개가 있고 처음에 이제 변수 선언들이 있고 플러스 D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D 이 자리에 샵 디파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 D 자리에 D가 A니까 여기 D1, D2, D3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린다는 거에요 여기 지금 A와 원이 연결이 돼 버리고 여기 들어온 애랑 뒤에 1, 2, 3이 붙은 애들이 다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컴파일 하기 전에 이 부분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E가 들어갔으니까 2, 1, 2,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해진 게 TO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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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에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대문자 프린트 얘가 이제 여기서 바뀌겠네요 자 P가 들어가면 거기에 P, T와 P, S가 된다고 하니까 TOT가 들어가니까 이 TOT 뒤에 T와 S가 붙는 TOT, S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TOT, T가 들어가고 출력이 되고 TOT에 S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더해진 것들이 이렇게 출력이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S, S 해서 두 개의 토큰을 결합시키는 TOT, PASTE, PASTE, OPERATO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ASTE 붙여 놓은 거죠 토큰을 PASTE 하는 OPERATOR 이런 것들을 이제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각각을 이 두 개의 토큰을 지금 결합해서 A, S, S, ON이 아니고 A1, A2, A3가 되는 거에요 여기 D가 들어가면 D1, D2, D3가 되는 거고 P가 들어간 P1, P2, P3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게 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기정의 매크로라고 해서 프로그래머를 위해서 컴파일러가 미리 제공하는 매크로들이 있습니다. 다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언더스코어가 두 번씩 앞 양쪽에 와요. 그리고 데이트는 뭐냐면 이러한 형식으로 전체리기 실행 그러니까 우리 컴파일 하기 전에 전체리기가 먼저 실행이 되잖아요. 전체리기가 실행이 되는 날짜가 이런 이제 Month, Day, Year 형식으로 나오고요. 파일, 현재 소스 파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인, 행번호가 나오고요. 타임 스탬프는 이 전체리기가 실행이 되는 그 실행된 날짜와 시간이 나오고요. 타임은 전체리기 실행 시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를 잠깐 해보면요.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지금 여기 지금 라인이네요. 여기 네 번째 라인이라고 해서 4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d로 출력을 하면 얘가 지금 현재 라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리턴형, 요쯤에서 라인을 또 출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9가 나오겠죠. 라인이 그때는 9 라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를 %s로 출력하게 되면 여기 우구나 앞에는 그대로 그냥 출력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2021년 3월 29일 이런 식으로 지금 3월 29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인 또 출력해 보면 여기 여섯 번째 라인이니까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간 지금 새벽 1시 12분 42초. 맞네요. 타임 스탬프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2021년 지금 3월 29일 월요일이고 새벽 1시 12분 42초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파일은 뭐거나 %s로 출력하는 겁니다. 다 %s로 출력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소스 파일이 어디에 있는 무슨 파일이다 하는 거 나오죠. 제가 여기다가 지금 저장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체 허리기가 동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컴파일하기 전에 딱 동작하는 거니까 거의 컴파일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현재 내가 이 소스를 컴파일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정보들을 본다든지 소스의 몇 번째 라인인지 본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미리 정의된 매크로 값들을 이렇게 찍어 볼 수가 있네요. 그런 거를 시스템 내장 매크로라고 하는데요. 제일 조심할게요. 여기 언더스코어가 두 개씩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 두 개씩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